Q. 이거 괜찮은데요? 정말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 대박!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때요? 이게 더 좋죠? 네! 랩 하듯이 할 수 있어요? 랩 하듯이? 네! 해볼게요! 랩을 휩쓸어 네! 랩 하듯이? 혹시 마음을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네! 좋은데요? 네! 다디다디가 저는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다디다디다디다디다디디디디따 딸기릿감이에요. 이거 키팍 한 번도 할게요. 너무 좋아요. 다디다디다디디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은데요? 네!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녹음은 일단 첫 녹음이 끝났어요 앞으로도 수정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의 녹음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들었을 때는 무반주인 상태에서 노래가 나와서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인트로를 제가 맞게 된 거예요 무반주로 박자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100%를 다 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긴장을 하면서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OK, let's try that We're alive cause we are not alone We're still alive Heck we're not alone OK, beat your own Do I spell the way hBnLz for Thundercise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Lose it? Lose it? Yeah. That's nice. Okay, thank you. The good bite if you get this clothes don't lose it. The good bite if you get this clothes don't lose it. Okay, you're done. Thank you. 감사합니다. It's okay. Really? Yes, yes, yes. Nice! Let's listen to it. Yes! Nice! Lose it? Run, run, run for 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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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run for roses. Oh, 좋아요. 네. 여기 살짝씩 다 뒤집어져서. 네. Run, run, run for roses. 잘해버렸네. 네, 이거 들어볼게요. 네! 몇 번이였떠라? We're not, we're not, we're not alone, yeah. We're not, we're not alone, oh yeah. We're not, we're not, we're not alone, oh yeah. 와! 너무 좋은데요? 잠시만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덤덤덤 어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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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달달달달이 롬DAR wi dose 다리라리 다리 롬DARF Vid 야 추 غень beautiful scared R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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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INE 아아–와보 easily duas그럴 그때 그럼시isches— 3 아아 Oh why? because of what? Why won't it catch like it usually does. Why? 그럼 한— 한 십 분만 더 해 보고 10분이요? 알겠습니다 왜요? 몸 너무 잘 봐요? 아니 아니요, 목 괜찮으실까 해서 그러면 5분 더 시도해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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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That's it! Okay! Yea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속도를 높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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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높여 Let's go If you're that dumb You want us to go 오, 더 좋아! 이번 노래, Run For Roses. 방금 녹음하고 왔어요. 2절에 그 파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멜로디 라인이 너무 예뻐요. 물론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지만 그래도 극 파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가성으로 했지만 원래 약간 지르는 느낌의 고음류인데 되게 꺾는 게 어려워요, 사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꺾어야 돼서 녹음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서 극 파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앤서분들 이번에 Run For Roses 노래를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목소리들도 예쁘게 봐주시고 자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느낌으로 가셨습니다. 예! 해볼게요! 네! 네,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와는 앙만 내릴 잃지 않게 Let's roll 어, 글쩍!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몇 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거 들어볼게요. 오늘 노래 되게 못 부르네요. Sorry. 잘 맞추고 Run for roses 지겨운 조망을 넘어 꿈을 거머쥐 You're gonna make us move You're gonna make us move You're gonna make us move 지겨운 조망을 넘어 꿈을 거머쥐 You're gonna make us move You're gonna make us move 아, 파워가 Gonna make us move Gonna make us Gonna make us Gonna make us move You're gonna make us move 지겨운 조망을 넘어 꿈을 거머쥐 그게 됐는데 진성으로는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서아버츠 라이브를 잘 하려면 앤서 이 노래는 들으면 뭔가 동료가 생기는 기분이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 드는 멋있는 노래니까요 우리 앤서아들도 드리면서 용기도 얻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네 담백하게 하실게요 담백 음악 자해 아, 아, 아 나아도 나아도 We alive cause we are not alone We run for roses Aw nice so good O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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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시던 구레들 어사인 I'll finish line 그래도 난가 니시라인 Okay 가시던 구레들 어사인 I'll finish line 그래도 난가 긁히고 다쳐도 포기는 치워도 너로 나나나나나 와 이거 에너지 대박이야 긁히고 다쳐도 포기는 치워도 너로 다쳐도 Rush 예스 Rush 예스 Rush 긁히고 다쳐도 포기는 치워도 포기는 치워도 Cool okay 가시던 구레들 어사인 유은 제 마지막 한번만 불러봐도 돼요? 소리가 예쁘지 않아서요 One more chance 네 네 가시던 구레들 어사인 I'll finish line 그래도 난가 긁히고 Okay monitor Yeah 가시던 구레들 어사인 I'll finish line 그래도 난가 바이브 바이브는 맞고요 바람이 너무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다리다다다리다리다다리 다리다리다리다리 담 COM Details 오? 딱 똑같네요 resolver run for roses run for roses 오! 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When you came to the home,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이번 곡 녹음을 마치고 왔고요. 이 노래가 되게 뭔가 새로운 느낌이면서 악기 사운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이올렛 연주 소리나는 것들은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멜로디가 있거든요. 아주 제 취향을 저격한 곡입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웠어요. 목 긁는 거나 느낌이나 그 부분의 디테일을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번 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녹음했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vocal tone, 나이스. 지속된 고요, 에, 올리는 방아쇠 당기는 소리에 Start It. 지속된 고요, 에. 지속된 고요, 에, 올리는 방아쇠 당기는 소리에 Start It. 오, 나이스, 굿잡. 예이. 잘. 어머! 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지옹님 들리세요? 네! 듣고 갈까요? 바로 갈까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갑시다! 네! 좋습니다! 이거 킵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거 메인 쓸게요! 네! 그리고 방구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앞뒤 다 틀어드릴게요! 그냥 끝까지 불러주세요! nou 추 viens 너무 덥 эп 네! 감사합니다 좋고요! 이거 발음 더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휴, 들어볼게요! RUN FOR ROSES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의 지우입니다 이 파트를 녹음하고 왔는데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칭찬받았어요 그 파트 되게 잘 살린다고 칭찬받아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되게 대충 불러야 잘 사는 파트인데 근데 대충 부른 것처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번 곡은 앤서분들도 정말 정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 귀 터질 동안 들어주세요 터질 준비하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RUN FOR ROSES RUN FOR ROSES RUN FOR ROSES RUN FOR ROSES RUN 네 꺼낼게요 RUN FOR ROSES RUN FOR ROSES 좋아요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띄웨어 RUN FOR 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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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Bye.